그녀가 손이 닿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챕터1 향기로운 남자 재빨리 본인 올인원 퍼퓸을 꺼내어 도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감싼 듯 천천히 손을 뻗어 책을 꺼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녀와의 간격은 5cm를 유지합니다 절대 그녀와 접촉하지 말 것 물론 여러가지 스타일로 응용할 수 있겠네요 달띙날듯 보호받는 느낌 심장박동을 타고 퍼지는 본인 퍼퓸의 향기 저 표정 보세요 어때요? 참 쉽죠?